지금 평가중이야 바로야 오 좋아 이런 씰 좋아요 여기서 이제 찬작 들어가 찬작 들어가 아 이건 생각 못했는데 자 고양이 들어가죠 고양이 더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민족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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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족은 군대 애니번 사운드 발사 오 이거 봐 야 야 야 야 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음악은 딱 그래 절도가 있어야 되네 절도가 있어야 돼 절도가 있어야 돼 왼손은 손이 입으면 안 돼요 저 절도 절도 왼손 아니지 왼손이 이렇게 뒤로 딱 이렇게 뻗어져 저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앞으로 네가 어깨가 더 낮춰 쭉 뻗어줘 쭉 뻗어줘 쭉 뻗고 쭉 쭉 그 안무 본인 그 비온에이포 롯니 같은 동작들 한번 조금만 좀 보여주세요 롯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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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노래 아니고요 롯니롯니 이렇게 말 더럽게 한다 바로가 지금이라도 우리를 찾아온 건 정말 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야 이거 조금만 더 했으면 우리도 손댈 수가 없을 상황이에요 한 가지 한 거지? 그런 거예요 얘가 지금 보니까 너무 대중관이 젖어있어요 음영과 대중관이 다른데 너무 대중이 젖어있어요 거기 좀 적어요 안무 A부터 Z까지 다 뜯어 고쳐야 너무 상업적인